습관적인 거짓말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평소 주변에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자신이 그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과연 습관적인 거짓말은 병일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 보통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시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주인 공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환상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고 과시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하고 싶어서 자신을 과장하게 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경우죠. 자기 보호 과시와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부류입니다. 과시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 보호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문제점 또는 부족한 것을 숨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죠. 예시를 든다면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습관적으로 아는 척하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짓말의 원인은 병일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병으로 진단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긴 하나. 해당 내용에 해당된다면 병으로 의심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대화에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다. 거짓말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거짓말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경우 공상호언증이라는 심리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타인에게 주목받기 좋아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사기꾼으로 볼 수 있겠죠. 거짓말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는 공상호언증. 공상호언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고 해도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거짓말 공상호언증의 경우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의사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치료도 어렵습니다. 왜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일까. 이 증상은 알차이머나 해마병변 알코올 중독 등 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 자신의 뇌까지 속이게 되어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허구로 꾸며내어 뇌에서 이 꾸민 이야기를 사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구로 꾸며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변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사기꾼인 것인지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인지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잘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 줄도 모르게 평소 태어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만든 허상을 진실이라 믿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한다면 리플리 중후군을 앓고 있을 수 있다. 리플리 중후군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통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이 크지만 사회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으면 발생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어 가상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사는 것이다. 경쟁의식은 강한데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SNS에 중독된 사람에게 나타나기 쉽다. SNS에선 늘 행복한 일만 생기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이는 현실과 욕구가 만든 자신의 길이가 커지면서 자아를 잃고 하나의 정신병으로 발현할 수 있다. 또한 아침에는 평온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이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서 잘 나타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에 두려움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리플리 증후군 치료는 심리상담이나 면담을 하거나 약물을 이용한다. SNS를 사용하면 비교의식, 박탈감, 열등감 등이 심해지기 쉽기에 치료하고자 할 땐 SNS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한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패트리샤 스미스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됐다. 소설 속 리플리는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믿은 채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인물이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대하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자신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